처음 보는데 안 좋았을 때, 오 좋아요. 김민재 태클. 볼을 잡으면 안정감이 있고. 이건 걸렸어요. 높게 헤딩 걷어냈고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일단 몸으로 벗기고요. 오늘 카베즈가 괜찮거든요. 반대쪽인데요. 왼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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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질. 카베즈와 매트왼질의 완벽한 합. 원전 경기죠. 왼쪽인데요. 왼쪽인데요. 김민재예요. 김민재예요. 업사이드예요. 업사이드. 엄청난 라슴의 태클. 기가 막힌 수비였고요. 태국전사의 최고의 선수입니다. 진짜 대단한 수비예요. 중앙에서 멍거리긴 한데요. 김민재예요. 김민재 끊어내고 김민재. 여기 있어요. 나이스 패스예요. 좋은 패스 들어왔어요. 밀어내야 돼요.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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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예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안 돼요. 김민재입니다. 김민재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중앙으로 들어오고요. 잘 기다렸어요. 또다 내면서 김민재입니다.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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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트리블을 갑니다. 김민재 전체 패스. 메토레이션인데요. 팀을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고요. 뒷공간 파워 들었는데요. 왼쪽으로.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김민재. 막아주고. 이러내야죠. 퍼서됩니다. 짧게 내주고. 반대쪽으로 들어와서 크레스 포.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크레스 포. 들어갔어요. 무릎 갈라타 사라이가. 아 지금 맥주에 맞았어요. 김민재 손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기.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교됐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치열했던 인스타인 더블로위에 승자는. 네. 패넬을 바쳐.